야야야야! 문이 안열려! 문이 안열려! 아니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! 아 고장났나 봐!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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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야 문을 안 열어주는 게 어딨어? 열어주게 하려고 아니야 아니야 이게 자동문인데 전원이 꼭 빼져 있네 자 여기 열어줘요 네 열어줘요 연예의 남자 음악 주세요! 커버원 스팀 커버원 스팀 없어요? 커버원 스팀 자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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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씩 웃으면서 야 열어줘! 안 열어줘! 안 열어줘! 5초로 5초로! 5초 4초! 야 이렇게 할 거야! 1, 2, 3, 4! 1, 2, 3, 4! 1, 2, 3, 4!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영혼을 흔들었어요 살았다 살았다! 이제부터 동생 아닌 남자로 봐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조건 없이 다 드릴게요 조건 없이 다 드릴게요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앉아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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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계세요 자 일어나계세요 나는 나는 사랑의 남자 고맙습니다 부를 때 누나라고 누나라고 말 사지지만 내 마음은 설레이고 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영혼을 흔들었어요 물 좀 줘요 물 좀 주세요 이제부터 동생 아닌 남자로 봐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, 둘, 셋, 셋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조건 없이 다 드릴게요 하나, 둘, 셋, 셋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내가 사랑하는 나는 여다의 남자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여다의 남자 나는 여다의 남자 당시에게 빠져버린 4강의 남자 안성우 신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